시험 볼 땐 진짜 또 추울 거예요. 얘기했었죠? 주의사항. 얇은 옷 여러 개 가져가야 된다. 항상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파카 입지 말고. 부하게 이렇게 입지 말고. 자 우리 이제 이어서 테마 13 보죠. 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국지성.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같은 말로 지역화죠. 지역화로 인해서 지역시장에 따라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르다죠. 다르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경기 변동 양상이 다르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니까. 아까 이걸 그러면 관련되면 외부 지역 부인이니까 무슨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동성.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완전히 있대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엄청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완전하게 하면 누구든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경쟁이 일어나요. 그럼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라는 건 초과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경쟁은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완전 경쟁은 초과이윤이 없어요. 누구 하나 더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예요. 네 가지가 다정동진이죠. 이거 뭐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우리 시험에 단답형으로 나왔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부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태의 자유. 그럼 정보가 완전하대요. 정부가 완전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함으로 정보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알려고 돈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완전한 정보를 알려고 돈 쓰지 않아요. 완전과 가장 유사한 시장이 뭐다? 강성이죠. 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도 얘도 정보비용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완전과 강성. 그럼 이제 할당은 정보비용이 있어야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있을 수도 있다. 할당은 정보비용이 있을 수 있다. 완전 경쟁으로서 초과이윤이 소멸된다라고 나왔어요. 경쟁은 초과인을 소멸시킨다. 이것과 관련된 게 뭐냐면 알론소에 입찰지대가 있어요. 입찰지대. 입찰은 경쟁이죠.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한다. 지대는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최대, 지불, 용의 얘기죠. 지불, 용의.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얘예요. 최대,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그런데 주의할 건 최대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지만 손해보지 않을 수준에서 초과인이 얼마?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는 수준에서? 0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집을 용의해요.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집을 용의 얘기다. 알론소에 입찰지대도 같은 얘기죠. 3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건 얘의 절양의 수유량이냐, 유량의 수유량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현재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시점인 거죠. 시점이니까 얘는 뭐다? 절양. 얘가 만약에 1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유량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0만이 있고 4만이 공가다 그러면 절양의 공급량은 50만, 절양의 수유량은 4만 뺀 거니까 46만. 만약에 여기에 1년 동안 50만이 공급되었고 미분양이 4만이다 이렇게 나오면 유량의 공급량은 50만, 유량의 수유량은 46만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중요한 거죠. 현재 나오면 절양, 기간 나오면 유량 이렇게 나와야 되고 주택여가와 주거 분리에서 주택여가는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좋은 집, 헌 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집에는 고소득층 살고 낡은 집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가구의 이동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주거 분리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소득별 분화예요? 용도별 분화예요? 소득별 분화예요. 소득별 분화. 소득별 분화 현상을 얘기하고 왜 소득에 따라서 섞어지지 않고 나눠지냐? 이건 뭐 때문이냐면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부터 모든 지역이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권의 인근 지역에서도 주거 분리는 언제나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보죠.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낡은 집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누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어떤 지역에 저소득층의 유입이 일어났어요. 저소득의 유입이 일어나서 낡은 집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 주택시장에 낡은 집이 많아져야 되겠죠. 낡은 집이 많아지려면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낡아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하향 여과. 그래서 하향 여과가 많이 발생할 거고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주택시장에서 낡은 집이 많아지겠네요. 낡은 집이 많아지니까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시험에 최근에 계속 답으로 쓰고 있는 거. 여과를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게 나왔어요. 감전평가에서. 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새 집이 있었는데 계량을 통한 가치상승분. 얘를 통한 얘가 중요한 거. 가치상승분과 주택의 계량비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계량비용과 가치상승분이 얘가 얘보다 작대요. 고치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고쳐봤자 가치가 1억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겠네요. 그럼 낡아지겠죠. 뭐가 나타난다? 하향 여과 나타난다. 여기에 상향 여과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향 여과 나왔는데 얘가 작은 경우가 아니라 큰 경우라고 나오면 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잘 봐야죠. 가치상승분이 크면 고치고 얘가 작으면 안 고친다. 이런 얘기죠. 고치면 상향 여과가 되는 거고 안 고치면 낡아지는 거고 하향 여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과의 문제가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니까 꼭 두 개의 지문 잘 정리해야 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나왔대요.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되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집이 많아지겠죠. 일본 같은 일이 일어나겠네요.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갔으면 얘들이 살 집, 저가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을 거예요. 뭐가 많이 발생해요? 하향 여과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럼 그 지역이 낡은 집이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뭘로?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은 낙후예요. 개발이에요. 낙후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1번과 똑같은 지문을 해석한 거고. 불량 주택이 만들어지는 건 여과를 통해서 하향 여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지 시장에 문제하는 관련이 없다. 시장 실패하는 관련이 없어요. 하향 여과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불량 주택이다라는 거. 하향 여과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가치가 1억밖에 안 올라가는데 고치는데 5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안 고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하향 여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하향 여과가 일어나서 불량 주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건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해석해보죠.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가장 두 개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을 만들어줘요. 수요와 공급이 사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균형을 잡아서 가격 형성되는데 이건 경제론에서 배웠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어요. 배분 기능. 얘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나 독과점이 나타나니까 자원 배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중요한 거. 일어나는데 효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얘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도 자원 배분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다. 그런데 얘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달성되지는 못한다.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죠.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만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우리나라 세대가 100세대가 있는데 주택 보급률은 110개가 있어요. 실제 인구수보다 세대보다 주택가격수 주택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부족한 이유가 독과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소수가 대부분 차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독과점이 일어나서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주의해야 돼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도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달성되지는 못한다. 이걸 시장 실패를 한다라는 거죠.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우린 뭐 보너스로 해석해야 돼요. 보너스로. 자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가 있어요. 약성은 과거만 반영됐고 중강성은 과거현재, 강성은 과거현재, 미래 모두 반영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뭐만 얻는다. 정상이웃만 얻는다. 그럼 초과에 넣으려면 그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에 넣을 수 있다죠. 그럼 예를 들면 중강성 한번 볼게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정도에 해당돼요. 중강성은 뭐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현재가 반영됐어요.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 과거현재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에 넣을 수가 없고 정상이웃만 얻는다.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에 넣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미래 정보를 알아야 내부 정보라 그래요. 미래 정보를 알아야 초과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죠. 약성은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의 가치에 대한 가치는 언제나 현재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했더니 라고 나온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뭘 알아낸 거예요. 과거를 알아낸 것이 기술적 분석이죠. 과거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 알아냈으면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초과에 넣을 수는 없다. 정상이웃은 얻을 수 있다. 정상이웃은 획득이 가능하지만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이죠. 자 중강성 시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된 시장이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쯤에 해당되고 자 어떤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공표되는 즉시는 뭐라 그래요? 현재 정보라 그래요. 현재 정보가 반영돼야 안 돼요? 반영되는 거죠. 과거 현재가 반영되는 거니까 반영되는 시장으로 여기도 맞죠? 자 이때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라고 나왔어요. 공표된 자료는 옛날에 공표한 건 과거 공표한 즉시는 현재 공표된 정보 얘기하면 과거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토대로 기본적 분석하면 맞죠?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니까 그럼 얘는 과거 현재가 반영됐는데 과거 현재를 알아냈으니까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고 뭐만 얻는다? 정상이웃만 얻는다. 맞죠? 자 보죠. 일단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독과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도 독과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는데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죠.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 부동산 시장 얘는 독과점이 일어나고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러면 초과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과윤 있다. 초과윤 있다.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다. 비공개되어 있어요. 초과윤도 있고 정보비용 정부도 숨겨져 있으니까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할당이 되려면 할당의 정의는 초과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초과윤이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의는 부동산 시장이나 독과점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초과윤이 1억이었는데 정보비용이 1억이라면 얘가 같으면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같으면 실질적인 초과윤이 없으니까 얘도 얘라고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였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정의될 때는 조건이 초과윤과 정보비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동일하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죠. 일단 어찌 됐거나 초과윤이 존재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건 이건 초과윤이 있냐 없냐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 불안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죠. 뭐가 아니니까 할당이 아니니까 라고 나와야 돼요. 초과윤이 있어야 투기가 발생하는데 초과윤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지 완전 불안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초과윤이 있냐 없냐 이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지 완전 불안정과 관련이 없어요. 일단 중요한 지문이고 요즘 나오지는 않았지만 출제자가 어렵게 지문을 낼 때 쓸 수 있는 지문이에요. 초과윤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 불안정과 관련이 없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낼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윤 존재해서 투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의하는 문장. 자, 독과점 시장도 여러 요인이 나쁜 요인이 있지만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이때 조건이 뭐예요? 독과점이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 초과이용과 정보비용이 같으면 같으면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강성은 과거 현재 포함되고 있고 약성은 과거를 반영하고 있죠. 누가 큰 개념이에요? 준강성이 큰 개념이에요. 얘가 얘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번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에서는 약성이 준강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지문이죠? 준강성이 포함하고 있고 강성이 준강성과 약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테마 16. 학자별 이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외웠으니까 자, 중요한 키워드. 학자별 이론에서는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 정리하면 되고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학자들 이론은 이들은 뭐 수십 년간 연구해서 논문이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시해버리고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것만 딱 찾는 게 목표예요. 자, 한 번 정리해보면 암기 코드. 카차 타고 절이 있는 마루에 갔더니 절 마루에 갔더니 위치 튀는 곳에 튀는 곳에 누구? 소, 입,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암기해야죠. 자, 리카도 차액지대 절대지대 마르크스 위치지대 튀넨 알론소 입찰지대 준지대 마살 경제지대 파레토 이렇게 암기가 돼 있고 각각 중요한 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봐요.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다.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고 잉여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달라져. 그래서 남는 게 달라져. 지대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소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한계지에서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튀넨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외곽에 위치하면 수송비가 커지니까 남는 게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알론수의 입찰지대는 입찰에 의해서 경쟁의 지대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의 집을 용액이 입찰지대고 돈을 가장 많이 내게 떠간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용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선을 이렇게 연결했던 걸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토지가 이용이 도심부터 외곽까지 도심 가까이는 상업용 그다음에 주거용 그다음에 공업용으로 이용이 결정됐다.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자,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죠. 토지가 아닌 기계설비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다. 토지도 부중성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했는데 기계설비도 만들지 못해서 소득 발생하네. 지대랑 비슷하네. 준지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기계설비는 언제만 만들지 못해요.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소득.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총수입은 최소한의 전용수입과 희소성에 따라 커지는 경제지대 합이다. 그럼 이제 이 경제지대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총수입은 전용수입 더하기 경제지대잖아요.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차감한 값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수입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는 뭐냐면 총수입에서 총수입에서 뭘 빼야 돼요? 전용수입을 차감한 값이 값이 경제지대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할 때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학자가 좀 더 현학적으로 학문적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얘가 100원인데 전용수입이 10원이래요. 100원 중에서 10원을 넘어선 90원이 경제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보죠. 차액지대에 따르면 차액, 카차, 리카도죠. 가격이 생산미과 똑같대요. 여기서 이걸 뺀 나머지가 뭐라고? 지대라고 했는데 얘가 얘가 같으면 지대가 0이다. 그래서 이 토지는 뭐가 됐나? 무지대. 어떤 토지가 그래요? 최열등지가 그렇죠. 한계지 최열등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이거 외워야죠. 기울기는 뭐를 뭐로 나눴다?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에 한계가 빠지면 틀려요.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눴다. 이러면 틀려요. 한계 운송비라고 나와야 돼요. 한계 운송비. 운송비와 한계 운송비는 다른 거예요.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갑시다. 티넨의 위치대에서 중심지와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토지용. 맞죠? 외곽은 토지 중심지 가까운 곳은 토지값이 비싸니까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농업을 한다. 농업의 형태를 통해서 발견한 이론이니까. 그래서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맞죠? 이때 수송비가 커지면 지대가 얻다진다? 작아진다. 반비례라고 얘기했던 거고.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알론소의 입찰지대죠. 단위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용자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최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금액으로. 그런데 입찰은 경쟁이니까 초가인이 최대예요? 0이야 돼요. 0이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가인이 0이 되는 수준에 초가인이 소멸되는 수준에 최대 집을 용이해 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는 최대. 여기는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대 집을 용이해 손해보지 않을 수준에 초가인이 0이 되는 수준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출지자가 이걸 속여내면 보너스 문제 준 거고 이걸 속여내면 어렵게 낸 거예요. 이거 속여내면 많이 틀려요 사실. 초가인이 최대가 아니에요. 초가인이 0이 되는 수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마샬의 준지대.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의 기계설비죠. 언제.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런데 얘가 토지가 아닌 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공급이 증가해서예요. 일정에서예요. 일정. 공급이 일정하여 공급이 증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을 준 지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 일시적 단기적 얘만 속여냈으니까. 여기에 장기적 영구적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전용 수입 나왔어요. 전용 수입을 다른 말로 이전 수입이라 하죠. 그럼 어쩌고 저쩌고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소득, 최소한의 지급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전용 수입 나오면 최소한의 수입. 경제지대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수입이죠. 어떻게 구한다.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이건 전용 수입 얘기하는 거고. 절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그랬어요. 독점 지대 아니에요. 절대 지대라고 나와야 돼요. 절대. 뭐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계지든 한계지 바뀌든 지대가 발생한다. 도시공간구조이론. 제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건 진짜 보너스로 맞아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물론 출제가 좀 어렵게 보려고 안 배운 거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안 배운 건 넘어가고 배운 것 중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학자별 이론에서는. 동심원 이론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 일수로 어디에 있어요? 점위지대에 있는 거죠. 이 점위지대는 어디에 있냐면 중심지, 점위지대, 저중고 또는 저중고 통근자 이랬죠.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슬럼과. 왜 여기 있냐? 뭐가 많아서? 고용계가 많은. 이거 중요해요. 고용계가 많은. 도심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그럼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해야 돼요? 양호하지 않아야 돼요? 양호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도심이 나와야 돼요? 부도심이 나와야 돼요? 도심이에요. 부도심은 존재하지 못해요. 부도심이란 말은 다핵심이론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이건 소도시 얘기한 거니까 부도심이란 말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도심이라고 나와야 되고 도심과 가까이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중요한 지문이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때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져나가는 원리가 생태학적 이론이었죠. 침입 경쟁천이. 다핵심에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에서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유사활동 모여있다를 양립한다. 이종활동은 비양립한다, 분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선형이론 나오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호이티의 선형이론.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누가? 고급주택의 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얘가 퍼져나가면서 무슨 모양? 부채꿀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틀리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구입능력이 높은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 고급주택의 분포가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모양? 부채꿀 모양. 이 세 가지가 다르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버제스에 따르면 천의지대, 점의지대는 가장 못 사는 슬럼가죠. 중심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에.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와 중시업무지대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중심지, 점의지대, 저소득층이니까.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중심지에 가까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 나오면 보너스라는 생각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런데 당황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안 배운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형용되면 안 되고. 내가 딱 배웠던 단어가 나왔는데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배운 단어는 옳게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가 배운 건데 배운 단어는 옳게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내용들이 막 나왔어. 이런 거 읽든 안 읽든 그건 몰라요. 그냥 옳은 지문이에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른 지문에서 명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 그게 답인 거지. 모르는 게 나온 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자별 이론은 모르는 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안 배운 게.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산업? 기반 산업. 입지 개수 한번 구하는 거. 한번 보죠. 분모는 뭘 써야 돼요? 어디 거? 전국 걸 쓰고. 위에는 지역 걸 쓰죠. 그 지역 거. 여기서 이제 전체 고용자 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전국에서. 전국에서. 여기는 지역에서 전체 고용자 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 써서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뭐하고? 나누고. 이 값이 1보다 크게 나왔다. 뭐다? 기반 산업. 이렇게 나와야죠. 공업 입지 이론에서 우리가 암기한 거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이게 중요한 암기 코드니까. 비버가 수레. 비버가 그는 수레죠. 배버는 무슨 이론? 비용 이론. 비용은 최소가 좋죠. 최소 비용 이론의 배버. 래쉬는 수요 이론. 최대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비용 측면이니까 생산 측면이라고도 얘기해요. 생산 측면에서 배버. 수요 측면에서 래쉬 기업의 입지를 얘기할 때 공장이나 기업의 입지. 배버는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중요한 게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익이 세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송비, 노동비. 얘 두 개는 비용인데 얘는 직접 이익이죠. 이익이에요. 그럼 각 요인이 최소예요? 비용이 최소예요? 비용이 최소예요. 비용이 최소가 돼야지. 여기에 각 요인이 최소라고 나오면 틀리는 지문이에요. 얘는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송비. 그럼 수송비에 따라서 원료의 수송비가 크냐, 제품의 수송비가 크냐에 따라서 원료 지향형이냐 아니면 시장 지향형이냐 이렇게 정리했죠.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원감이었어요.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 중량 감소라는 걸 해석하면 원료는 큰데 제품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무겁다, 원료가 크다,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료가 무겁다를 배번은 원료 지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원료가 어떤 원료? 그 지역에만 있는 거죠. 편제 원료, 국지 원료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아니면 시장 지향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즘 이제 올해도 감정평가서에서 공의 입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비버, 수레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배번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우리가 배번은 비용 이론이고 최소가 좋다. 노동비, 운송비, 집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한 건 운송비, 수송비.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이 최소가 돼야지 얘가 중요하죠. 여기에 각 요인이 나오면 안 돼요.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각 요인이 최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 비용이 최소인 거예요, 비용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보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나왔어요. 감소. 감소니까 뭐? 원료 지향형. 원료 지향형. 그러면 원료 지향형에는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돼요.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죠. 편제 원료, 국제 원료 이렇게. 그럼 여기에 보편 원료 들어가면 안 되죠. 중량 증가 산업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 자, 래쉬는 수요 측면이죠. 래쉬는 수요 측면. 여기 단어가 비용 측면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또는 생산 측면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래쉬는 수요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가장 많아질 수 있는 중심지에 기업 입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중심지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지에 기업이 입지한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상업 입지론에서 래일리의 소매인력법 측에서 인력, 인력, 소매인력. 소비자를 끌어오는 유인력이 있었어요. 래일리는 유인력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뭐분의 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라고 했죠. 그럼 인력은 거리 제곱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크기와는 비례. 얘는 비례. 얘는 반비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통해서 컨버스가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분기점, 경계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계는 어느 쪽에? 작은 도시. X 도시가 Y 도시보다 크다면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있어야 돼. 작은 도시는 Y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경계는 작은 도시. 내년부터는 암기코드 쓸 거예요. 이렇게. 경작, 이렇게. 경계는 작은 도시. 경작, 이렇게. 작은 도시에 언제나 가깝게 위치한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우리가 스타일 중심이라고 외웠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상업입주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탈러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많이 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근데 이제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론에서 그냥 중심지 얘기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심지의 뭐? 형성과 성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중심지의 계층. 중심지의 계층. 얘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얘를 좀 잘 신경 써야 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나오면. 자,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와 재화 두 달 범인 중에 누가 작아야 된다? 최소가 작아야 돼. 최소니까 최소가 작아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작아야. 작아야 중심지가 성립되는 거고. 예고. 중심지의 계층은 중심지라고 다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성질이 다 다르다. 그래서 고차를 백화점쯤, 저차를 편의점쯤이라고 했어요. 개수 많은 건 어디? 저차. 중심지 간 거리가 먼 건 어디? 고차. 규모가 큰 건 어디? 고차. 재화 두 달 범위가 더 먼 건 어디? 고차. 가장 중요한 거. 구매 빈도가 작은 건 어디? 고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이라는 건 고차를 얘기하니까 상권의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계층 문제죠. 잘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마찰이라는 건 방해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못 오게 하면 마찰이 큰 거고 잘 끌어당기면 마찰이 작은 거예요. 전문품점은 잘 잡아당겨요? 잘 못 잡아당겨요? 명품점이니까 아주 잘 잡아당겨요. 그럼 전문품 마찰이 작은 거예요. 교통이 편리해야 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잘 잡아당기면 마찰이 작은 거다. 잘 못 잡아당기면 마찰이 큰 거다.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럼 보죠. 교통 나쁘면 잘 못 잡아당기죠. 그럼 마찰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상용품점 이렇게 나왔어요. 전문품점. 전문품은 잘 잡아당기기에는 마찰이 작고 일상용품점은 잘 못 잡아당겨요. 마찰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화장지 하나 사려고 30km 밖에 있는 점포에 가지 않죠? 명품 사려고는 가요? 명품 사려고는 가요. 전문품점은 아주 잘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일상용품점은 잘 못 잡아당기니까 마찰이 크다. 전문품은 잘 잡아당기니까 마찰이 작다.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해야 되고. 정책도 넘어가서. 아까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원이 나눠지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독과점도, 불안전도, 자원배분의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 그러니까 보니까 시장 실패라는 어떤 이유를 인해서 자원의 분배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못한대요. 이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걸 시장 실패를 한다. 이때 시장 실패를 일으킨 요인을 네 가지로 대표로 봤어요.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맞아요. 외공불비라고 외웠어요.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정부 실패도 있죠.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시장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부의 개입 중에 간접 개입.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TTI죠. 대출 규제하는 거. 그다음에 정보지원정책. 개발, 보조금, 정보. 이 정보지원정책이 어떤 게 있어요? 얘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 정부 알려주는 정책이죠. 간접 개입. 그다음에 이제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시장의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 직접 개입이고 그다음에 토지움 규제가 있죠.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로 나온 개발권 양도제. 그다음에 토지, 인허가 제도. 이런 것들은 다 토지용 규제죠. 직접 간접이라 하지 않고. 어찌 됐거나 간접을 딱 구분해놔야 돼요. 무조건 간접을. 3번 보죠.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를 규제했대요. 직접해요? 간접해요? 이거 모르면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없잖아요. 가격을 직접. 시장에서 만들어져는 가격을 정부가 직접 규제했잖아요. 직접 맞아요? 직접이에요, 직접. 가격 규제하는 거 직접. 분양가를 규제했대요. 그러면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주택정책 나오면 공급자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공급자. 공급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싸게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싸게 팔라고 하는 거니까 저소득층이 싸게 잘 구입하라고. 공급자 분리하니까 주택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공급량이 줄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은 건 경제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버려 두었으면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났을 텐데 정부가 규제하니까 공급이 줄었어요. 공급이 줄으면 수요도 많이 못 사요. 줄어드는 걸 나쁜 거. 이걸 손실이라 그래요. 이런 걸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뭐라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이나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를 보더라도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주는 거예요. 공급을 보더라도 공급이 느는 거, 주는 거? 주는 거. 줄어서 수요자의 잉여도 줄고 공급자의 잉여도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 해요. 이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수요나 공급에 탄력성이 크대요. 탄력성이 크면 양이 많이 변해요? 조금 변해요? 많이 변해요. 방향은 줄어드는 걸로 정해져 있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한대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많이 줄고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손실이 커요? 작아요?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크다. 우리 암기 코드로 어떻게?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크다. 잘 기억해놓고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어찌 되거나 순손실이 발생하면 수요 공급 모두 주는 거예요. 수요자도 손해고 공급자도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손해여서 줄어든다. 둘 다 시장에서. 올해 4번 지문이 감정평가 문제에서 나왔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정부가 주로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정책을 펼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세금 걷어들이고 돈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걷어들여서 세금 모았어요. 이걸 돈이 없는 사람이 쓴다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번 소득을 다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 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럼 얘를 직접 저소득층에 나눠줄 거냐. 직접 분배할 거냐. 아니면 간접 분배할 거냐. 이렇게. 이게 한 번도 구분이 안 됐는데 올해 감정평가에서 처음 구분했어요. 이걸.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소득 분배가 있는데 이걸 직접 분배한 거냐. 간접 분배한 거냐. 직접 돈을 준 거냐. 간접적으로 돈을 준 효과를 내냐. 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맞아요? 돈을 직접 줬어요.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은 효과를 줬어요. 받은 효과를 준 거죠. 그럼 직접이에요? 간접해요? 간접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간접 분배 효과가 있는 거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죠? 보조금을 직접 돈 주잖아요. 그렇죠? 얘는 직접 분배해요? 간접 분배해요? 직접 분배해요. 그래서 보조금. 특히 이 보조가 이게 우리가 소득보조라고 하는 거죠. 소득보조 정책. 현금 보조 정책은 직접 효과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간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올해 감정평가세험이 나왔으니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에. 자, 그럼 이제 다시 보면 중요한 단어 보죠. 그래서 저소득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대요. 그럼 소득 분배가 있죠? 분배 효과는 있어요. 중요한 건 얘가 직접해요? 간접해요? 간접. 여기 직접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직접 분배 효과가 아니라 간접 분배 효과가 있고 보조금을 직접 줬대요. 보조금을 주면. 얘는 돈을 직접 준 거잖아요. 이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럼 분배 효과가 있는데 어떤 분배 효과? 직접. 이렇게. 그래서 이 지문은 직접과 간접을 잘 구분해라라는 지문이에요. 다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까 소득의 분배 효과는 있지만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 구분해야 된다. 자, 외부 효과 공공재포죠. 자, 외부 효과 나오면 정의가. 정의가. 자, 일단 누구에게? 당사자끼리 영향이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제 3자에게.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향을 줬는데 보상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상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그럼 돈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것을 이걸 외부 효과를 한다. 이 정의 기억해놔야죠. 세 가지. 이것들이 다르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외부 불경제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죠. 부의 외부 효과. 자,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 나쁜 영향을 준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시장 실패의 문제는 이 나쁜 외부 효과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죠. 그만 만들어라. 규제를 강화한다.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에 공급을 맡길 경우에 적정량보다 어떻게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후에 정부는 어떻게 개입한다?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반대로 정의의 고효과의 문제는 뭐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지만 시장에 안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과소 생산이. 그러니까 정부는 지원 정책으로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정의든 부든 둘 다 일으키는 거 맞아요? 일으키는 거 맞죠? 얘들 자체가 아니라 부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정은 너무 조금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워야죠. 우리가 정의의 외부 효과 하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비용은 누가 커요? 사적 비용이 커야 돼요.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은 누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정은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자 보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정의의 부의요. 정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일 경우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핀피, 부는 님비 이렇게 나와야죠. 일단 얘가 무슨 외부 효과인지를 확인해서 관련된 걸 찾아야죠. 그럼 그 뒤에 정부 개입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규제 강화예요?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 나와야죠. 좋은 거니까 너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니까 정부는 규제 완화 지원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공공제의 특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를 가지고 있어서 무임승차가 나타나요. 그럼 얘 문제는 뭐예요?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 때문에 문제는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누가 직접 공급한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문제는 많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장의 문제는. 토지정책 보죠. 얘는 우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야죠. 뭐 나오면 뭐. 꼼꼼히 읽으면 안 돼요. 꼼꼼히 읽을 필요도 없고. 먼저 중요한 단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 뭐를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에요? 개발권이에요? 개발권 양도하는 거예요. 규제해 놓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손해 발생하니까 규제한 만큼의 개발권 줄 테니 이거 개발권 양도해서 보상받아라. 중요한 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 손실이 발생하는 걸 뭐를 개발권 개발권 소유권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서 보존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죠. 개발권을 부여해서 손해를 보상을 받으라고 한 제도였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토지 적성평가. 토지의 적성을 평가한다. 개발할지 말지 부딪힘이 생길 때 토지에 적합한 성질, 적성, 적합한 성질을 판단해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겠다. 이때 적합한 성질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등의 토지에 적합한 성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나오면 토지적성평가제도. 환지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재분배 나와야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재매각 나오면 안 돼요. 재분배. 미개발 토지를 개발 토지로 바꿔서 개발 토지로 돌려주죠. 돌려주는 거니까 재분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 중요한 거.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개발 안 된 걸 개발해서 개발된 걸로 돌려줬어요. 이런 걸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에 주로 환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돌려줬어요. 그런데 돌려받은 다음에도 땅값이 막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땅값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발 이익. 얘는 사업 이운이 아니라 개발을 했을 때 올라가는 이익은 정상을 초과하는 집가 상승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려받은 사람이 돌려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땅값 막 올라갔는데요. 이거 누구 거예요? 돌려받은 토지 소유자일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정부는 뺏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이 말을 바꿨으면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첫 번째는 환지 나오면 재분배가 중요하고 두 번째, 환지 사업 방식의 단점으로서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더라. 정부가 뺏어가기가 어렵다. 문장을 잘 봐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갈 가능성은 크다. 정부가 뺏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학교로는 문장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원리를 잘 접근해서 이해해야 돼요. 4번에 보니까 역시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고 나왔어요. 이제 개발 이익을 잘 알아야 돼요. 사업 이익을 잘 알아야 돼요. 사업 이익의 증가 분이에요? 지가 상승 분이에요? 지가 상승 분이에요. 보니까 개발 사업 했대요. 그럼 땅값 올라가요? 우리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자의 기술 때는 이게 중요하죠. 정상을 초과하는 얘가 지가 상승 분의 일정액이지 사업 이익의 증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상승 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이걸 개발리 환수제 이때 환수하는 돈을 뭐라 그래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죠.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이거. 중요한 건 지가 상승 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예요. 현액이 25% 환수하고 있고 개발 사업하면 땅값 올라가는데 이 땅값 올라가는 건 일한 대가예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야 일하지 않고 번 거잖아. 사업 이유는 일한 대가니까 네가 가져가는 건 맞는데 땅값 올라가는 건 일하지 않고 번 돈이니까 정부가 일부 뺏어가서 좋은 데 쓸게 라는 걸 개발리 환수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다섯 개 외워야죠. 다섯 개. 첫 번째 미실시버 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종합 토지세 종합 토지세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또는 공안지세 얘는 폐지됐고 개발권 양도제도 얘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미실시 제도죠. 미실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로 이렇게 있죠. 다섯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거 잘 기억해놔야죠.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선매 제도는 개인에 우선하여 정부가 사들이는 거죠. 무조건 정부가 막 사들이는 게 아니라 무슨 지역?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묶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정부가 우선 사들이는 거예요. 선매 제도로 같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 개.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가격을 싸게 팔라? 주택 가격이죠. 투기과열지구도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다? 주택법 이거 꼭 두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격 신규주택가격 싸게 팔라는 거 이건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주택법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선매는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자, 선매 나오네요. 선매 자, 선매는 일단 강제수용해요 협의 매수해요 협의 매수죠. 마지막에 여기에 협의하여 매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강제수용 나오면 안 되죠. 정부가 우선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국가지자체 LH 등이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제도예요. 개인의 거래에 의해 먼저 개인 거래에 우선하여 그런데 모든 땅이 아니라 어떤 땅 토지거래허가 계약의 제도에 묶여있는 토지거래허가 구형 땅을 정부 등이 먼저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제도 그런데 협의 매수지 강제수용이 아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강제수용 나오면 안 되죠. 자, 주택정책 보죠. 자, 공급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어요. 싸게 규제하는 거죠. 맞아요? 싸게 규제해야 저소득층 위앙정책이니까 싸게 규제하면 임대인은 손해죠. 그러면 장기로 넘어갈 때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주택이 부족해지죠.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그래서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한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대인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거지는 저하된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차인들이 이사를 안 해요.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안 한다. 이동이 저하된다. 그다음에 암거래가 만들어져요. 정부가 가라는 규제임대로 들어가려 했더니 주택을 못 구해요. 더 비싼 돈을 주고 암거래가 일어나죠. 암시장 암거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임대인은 계속 임대주택을 운영을 할까요? 용도를 바꿀까요? 용도를 바꾸겠죠. 주택 수가 점점 부족해지는 시장에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는 어때요?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지만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는다.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임대료 상한제, 규제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공급이 뭐한다? 준다. 중요하죠. 이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뭐해져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초과 수요가 커져서 주택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발생시킨다. 맞네요. 주택이 부족해져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만약에 규제 가격이 시장값이 높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럼 이제 규제 가격과 시장의 임대료를 잘 비교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규제 임대료가 여기서 한번 보죠. 균형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 중에 얘가 얘 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작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냥 낮게 규제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니까 균형 임대료 시장 임대료가 규제 임대료보다 낮대요. 그럼 규제 임대료가 높게 규제한 거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무 영향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어려운 지문이니까 항상 두 개가 나오면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규제 임대료예요.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 상한이라고도 해요.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아무 영향 없고 낮아야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낮아도 단계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문제를 많이 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규제 임대료의 상한이 규제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라고 나왔어요. 잘 비교하죠. 규제 임대료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으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대료 보조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조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돈 받았으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야 되네요. 올라요. 가격이 올라요. 그럼 누가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 있대요. 그럼 임대인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이 줄었지만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이 는다. 그럼 다시 임대료가 내려가겠네요. 누가 혜택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단기에는 이렇고 장기에는 이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임대료 보조.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뭐한다? 증가시킨다.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한다. 결국 누가 혜택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규제가 좋아요? 보조가 좋아요? 보조가 좋은 거죠. 규제는 시장에 부작용으로 만들 수 있죠. 정부가 돈 안 쓰고 임대인도 손해봐도 어쩔 수 없어. 싸게 받아라. 이렇게 강제하면 시장에 나쁜 영향을 만들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이렇게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대인도 좋았다가 임차인도 좋았다가 시장에는 주택도 임대주택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나쁜 게 없어요. 돈 쓰면 좋다. 이 때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이거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놔야 돼요. 보조정책에서 가격 보조가 있고 소득 보조가 있어요. 가격은 임대료만 보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바우처. 소득은 월급 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거죠. 현금 보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소비자의 임차인의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좋아요? 소득 보조가.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얘는 임대료만 보조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보조하는 걸 가격 보조를 한다. 이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우리가 영국, 행장.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일단 영구 나오면 몇 년? 50년 이상 또는 영구. 국민은 30년 이상. 행복은 젊은 층을 위해서 젊은 층의 주관죠. 공공임대주택이 다 자금을 지원받아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 전세는 전세계약 방식으로 통합도 있죠. 모든 계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이번에 중요한 건 얘 외워야 돼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민간임대주택이 있어요. 몇 년? 10년. 10년 이상 꼭 기억해 놓고.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이. 공공지원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이 있어요. 둘 다 10년이에요. 둘 다 10년. 얘도 10년. 그런데 공공지원은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드는 거냐라고 할 때. 누구예요? 주택도시기금 기억해 놔야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드는 거. 장기 민간은 공공지원 민간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민간 나오면 10년. 이거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10년 기억해 놔야죠. 10년. 조세정책 하나 보고 쉬죠. 가장 중요한 건 조세정책에서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할 거냐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탄력성이 큰 쪽은 세금을 조금 내고 탄력성이 작은 쪽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얘가 얘보다 탄력적이래요. 누가 비탄력해요? 공급. 그래서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죠. 조세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수요자는 임차인, 공급자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많이 낸대요.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조세 부담이 커야 돼, 작아야 돼요.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질문 좀 잘 봐야죠. 공급자의 부담이 크고 수요자의 부담이 작다. 이 말을 달리에서 가면 수요자가 조금 냈다는 거죠. 공급자가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자가 원래 내야 되는 재산세인데 이걸 떠넘기잖아요. 전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는 전가를 많이 시킨 거예요, 적게 시킨 거예요? 적게 시킨 거예요. 조세, 전가가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수요자가 많이 내면 전가를 많이 시킨 거고 수요자가 조금 내면 전가를 조금 시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에 따라서. 밴드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보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의 부담이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왜 틀렸냐? 사실 그냥 우리는 맞다고 해도 괜찮은데 틀린 이유는 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항상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탄력적이면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탄력적이면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얘가 공급자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없다고 해보죠. 이 말이 없어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작냐 한번 따져볼게요. 반대인 거.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이 1.5예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럼 얘가 적게 내냐? 그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 2.0예요. 얘도 탄력적이죠? 얘도 탄력적, 얘도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둘이 비교할 때는 누가 더 탄력해요? 수요가. 그럼 얘가 탄력적이니만 얘는 얘에 비해서 비탄력이잖아요. 얘가 많이 내는 거잖아요. 단순히 탄력적이라고 해서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했을 때 둘 다 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비탄력일 수도 있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조세의 부담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 말 없이 쓰면 틀린 지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항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 쓰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 분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어찌 되거나 중요한 건 비탄력적일 때 조세의 부담이 크다라는 거. 두 개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지가 상승이 퍼져 있으면 수요자가 살려고 해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매도인이 안 팔겠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파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얘가 공급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급이 얼어붙었다. 동결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가가 어떻게 변해요. 공급이 줄었으니까 지가가 올라간다. 이게 가장 조세정책에서 보너스로 내는 문제였어요. 예전에. 최근에는 조세총론처럼 지방세, 국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면 공급자가 안 판다. 공급이 준다. 그러면 가격은 결국 어떤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3번. 요즘 나오는 거죠. 지방세 세 개 기억해놔야죠. 지방세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자, 취득 단계부터 보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가 있을 건데. 여기에 지방세 한번 보죠. 지방세. 취득 단계 뭐 있어요?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있고. 보유 단계 지방세, 재산세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세 한번 보면. 국세에 보유 단계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부세가 있고.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있을 거예요. 취득 단계에는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이런 게 있어요.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다 외울 게 아니라 얘 세 개는 딱 구분해놔야 돼요. 이거 아니면 국세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문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같냐? 이렇게. 같아요? 언제로?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그런데 얘와 얘는 과세 대상물은 동일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얘는 토지주택이고 얘는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죠.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찌 되거나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세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놔야죠. 무조건 외워야죠. 무조건. 자, 그럼 보죠. 취득 단계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맞죠? 얘는 뭐다? 지방세 맞네요. 보유 단계의 종부세 맞죠? 얘는 뭐다? 국세 맞네요.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투자론 공부해보도록 하죠. 오세요. 감사합니다.